연주샘의 거꾸로 기술과정 생활자원의 이해 부분입니다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생활자원의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그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의 용어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생활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우리 욕구,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활자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생활자원의 특성들을 살펴볼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생활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런 조건들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효용성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한테 쓸모가 있는 거냐 이거죠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이용 가능해야겠죠 쓸모는 있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거 안되겠잖아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관리 가능한가 이거를 뭐 전략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계획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상호 대체 다른 자원 다른 것들과 다른 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거나 바꿔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생활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활자원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물적자원이에요 물적자원이 있고요 인적자원이 있어요 자 물적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천연자원 뭐 물건 뭐 건물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든지 태도 그 사람의 특성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어서 다시 자세하게 그러면 물적자원의 특성들을 좀 볼게요 어떤 것들이 물적자원에 해당이 되냐 먼저 형태가 눈에 보여야 돼요 형태가 있어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측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적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돈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분류할 수도 있고 돈을 셀 수도 있죠 하지만 한정된 양을 가지고 있어요 다 써버리면 네 없어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돈을 뭐 물건 사는데 지불하는 건데 지불하면서 다른 걸 함께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불하면서 이걸 종이 뭐 접기하는데 쓰이는 종이를 쓸 수 없는 것처럼 네 한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면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을 물적자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적자원의 특성 볼게요 인적자원의 특성은 눈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측정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뒤에 단원에 가서 시간 자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 시간은 우리가 측정하기는 하지만 구분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시간도 인적자원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한정 개발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용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뭐 어떤 사람이 성격이 뭐 되게 착해요 착하다는 성격을 어떤 형태로 나오겠죠 어떤 태도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착한 나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자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지식 어딘가에 문제를 푸는데 썼어요 하지만 썼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인적자원 같은 경우는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간 얘기하잖아요 시간, 시간이 뭐 한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자원과 그리고 공부할 때 사용했던 책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사용되잖아요 물척자원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인적자원길도 사용이 가능하죠 자 생활자원의 특성들을 고려했는데요 이제 생활자원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안 사용되지 않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자원이 사용되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 자원의 정도가 다르고요 또 원하는 거 다르죠 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떻게 그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내가 만족스러운 걸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필요해요 그걸 좀 정리를 여기다 해놨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욕구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목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자원이 꼭 필요하고 나한테 어떤 생활자원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기회비용이라고 썼는데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함은 내가 어떤 자원들이 있는데 한 가지 자원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이 한정된 용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게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는 포기하고 이것만 살 수밖에 없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포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리, 생활자원을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활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생활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려면 먼저 낭비하지 말아야겠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적자원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략을 해야겠죠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기준으로 얘기하면 용돈 기입장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저축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죠 자 두번째로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까 말하는 쓸모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쓸모없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 휴대폰 사용하는데 뭐 아이폰을 샀어요 근데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사진만 찍는다거나 어떤 게임만 한다거나 이러면은 활용도가 되게 낮잖아요 이걸 활용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앱들이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앱으로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또 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사용해 본다거나 또 뭐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메모나 캘린더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처럼 가지고 있는 자원에 쓸모있는 정도를 올리는 거죠 자 이게 두번째 방법이고요 세번째 방법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인데 재활용 그 다음에 세활용 업사이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말이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양말 버리겠잖아요 근데 그 버리는 양말을 가지고 거기다가 솜을 넣어가지고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인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체를 한다거나 또는 나한테는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샀어요 이 책 다 읽었거든요 그럼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면 이제 자원이 사라지는 건데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책은 내가 안 읽었어 이거랑 이게 바꾸는 거예요 친구도 그 책을 안 읽었고 해서 그럼 이렇게 교환을 사용하면 효용세 높아요 쓸모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대체해서 쓰거나 교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자 네번째 볼게요 네번째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써도 써도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자원의 효용성 쓸모를 높이겠죠 자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배워요 그림 그리는 걸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운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 그 배운 만큼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이 또 생기죠 네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공연에 축제 때 공연에 올라간다든지 또는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또는 점수로 많이 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 물적 자원 돈이 들지만 학원 다니는 거 대신해서 형제 자매에게 공부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활 자원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적 자원 중에 하나인 시간 자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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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